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 여러분. 오늘 즐거운 시간 되세요. 박수 많이 받으세요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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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쟁이예요 아픈 산처럼 죽어가면서 저만 혼자 돌아갈까 봐서 사랑은 무슨 사랑처럼 더 풀잤나 사랑은 나의 꿈이 영원하다는 흰 아픈 허리에 질쟁이예요 당신은 잘 들었어 감사합니다 울산클레기까지 드릴게요 pero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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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며칠을 boş 여리에서 저 groom으로 살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울산이라 길래기 제일 좋대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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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삼성리가 현지를 보냈는데 성공한 날 속도가 기다리며 준다고 성공한 날은 안 보내라 하도가 삼성리가 책임이 없어라 감사합니다 아 삼성리 아 삼성리 영두사랑 영두사랑 너바람이 던지 말고 아 삼성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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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월따라 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야 그래서 어디든가 154대 아래 세월따라 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야 어두워따라 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야 너, 너, 우리 지근도와 동의자 올해 만들러시었습니다 올해 만들러시었습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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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ப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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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